음악 미아리꼭의 예술국장에서는 2019년 마지막 공동기획 공연인 브레인 컨트롤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연될 예정입니다. 나에게 닥친 사건 사고를 두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닥친 사건 사고를 시시각각 두뇌의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짜릿한 뇌과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. 만 1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2만원 유료 공연입니다. 이 점 참고하시고 마지막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짜릿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